유하유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벤트 스토리를 볼 겁니다 오늘 볼 이벤트 스토리는 파스텔파레트의 트릭 월 이스케이프고요 할로윈 이벤트 스토리라고 들었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갑시다 들어가 볼까요? 할로윈 특집 프로그램에서 리프터를 맡은 파스파레 다섯 명! 뭐야 야, 마야한테 왜 카스미 머리 해줬냐? 카스미 머리에 풀로 달아줬냐? 오오오오 뿔들어 오오, 키나 오, 되게 별거 다한다 파이팅! 와, 확실히 할로윈 코스튬이라 그런지 애들이 다 이쁘장하게 생겼네 마녀 인정 에퍼들어 호박? 잭 selv 잭 제곡 오 랜턴 과연 아야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뼈 때리누 오랜만에 봤는데 어? 설마? 어라? 심상치 않은데? 어? 어? 심상치 않은데? 어라? 네? 갑자기요? 어? 불쾌졌다 방탈출 게임인가? 아하 방탈출 맞네 야 2-3만원 돈 내고 하는거 얘네 공짜로 하는거야? 개꿀이다 어? 룽 봤다 와 이런거 말도 안해주는거였어? 사전에 언질도 안해주는거구나 오 재밌겠다 밖에서 보고는 있네 진짜 그냥 방탈출이네 그러겠죠? 어허 아하 설마 아하 방안에 사탕이 다 숨겨져 있는건가? 희나가 천지인게 아닐까 설마 영어를 잘 못하... 그거는... 그거는 엔간 한번 알지 않을까? 바로 알아내는건가요? 설마 아야 귀걸이? 아야 귀걸이 뗐으면 인정인데 아 원으로 만드네 아 귀걸이 T모양이잖아 봐봐봐봐 귀걸이 떼면 저거 T라니까? 접시가 뒤집히면서 열쇠가 나왔다고? 졸라 신기하네 크면은 들고다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아하 빠짝할 길이 멀었어 힘내렴 어? 어? 홀랭 희나는 진짜 방탈출하는 느낌인데? 각오가 상당히 대단한데? 무은을 나도 방 분위기가 궁금하다 나는 그냥 뒤에 저거밖에 안보이는데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천재가 많네 으흠 빨리 풀어봅시다 칭찬을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는 하네요 내 초상화? 그럴 수도 있지? 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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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음? 음? 아야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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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없구나 이 곳을 보고 지금 여기 와서 구오랜탈 재고랜턴을 그리면 되네 5분만에 다 그린다고? 졸라맨을 그리나? 오 열렸다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아야 또 서운해한다 아마 여기만큼 괜찮지 않을까요? 옆방도 어디 보자 불 끄고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밤에는 조용히 뭔가 있겠지 어? 어? 5분동안 간다고? 방이 얼마나 크길래 불이 켜졌다 오오? 어떻게 된거야? 닌자가 왜 나와? 어? 마야랑 싸고 치는거 아니야? 마야 의심 가능 이거 마야 의심 가능하다 어 심상치 않은데? 그런거 같다고? 음 아까부터 뭔가 좀 권리... 킹기긴 해 테이블에 여러가지 게임이 있는거에요 또 카드가 있는거에요 오호? 읽어봅시다 좋아요 잭크는 받지 못하는거에요 잭크가 2번에 나오고 있는거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치 의심 되지 마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껴있는거 같애 마야가 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 어? 야 돌려까기 잘하네 아닐텐데 무인도도 갔었어? 아 무인도 스토리도 있지 그것도 궁금하다 너무 어색한데? 너무 어색한데? 왜 넷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야가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오 마야가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음... 치사토는 말을 참 돌려서 잘해 지금... 지금 존나 불안할거야 거의 걸렸거든 치사토는 모르는 척 하는거고 아 돌려 말하기 개잘한다 게임이랑 연관이 있어보인다 그러면은? 잘라 하하 이 정도라면 도와줘도 괜찮잖아 딱 걸렸죠? 아 벽에 걸려있는 트럼프라이지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아 안내해줄 수 있니 다시 보니 반갑고 마지막 하나 같이 가라고 애들이 가련해 보이진 않지만 가봅시다 희라도 알고 있었어 눈치가 빨라 딱 걸려 쭉 아 무인도편 봐야겠다 너무 궁금한데 이것도 다음에 봐야겠다 아역배우 앞에서 뭐한거야 이 다음부터 찐이네 마지막 방 뒤에 그림이 바뀌었어 아마도 아야는 진짜 카드 카드는 진짜 빨리 찾네 열심히 뭐라라? 뭐라라? 뭐야 뭐야 호박이 왜케 많아 찾아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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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저럴 때 왜 룽 하는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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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웃긴게 아닌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맞아 하하 무사도 드디어 봤다 끝이 끝이 왜 또 울먹거려 제한시간 2분전 8분 지났네 잃어버리는 것도 잘한대 설마 아니야 야 키크네 없어 키크네 빨리 문 열어 오 지렸고 맞아 이 친구들은 시즌1때 봤던 밴드스토리 때 봤던 그 모습이랑 다를게 없네 파티장 술은 없겠지 아 학생들이니까 아쉽고 갑시다 뭔데 뭔데 뭐야 이게 장갑 협찬 아니야 2% 모자라야 아야지 그치 리뷰 이번 스토리를 보고나서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스토리를 리뷰할 때 봤던 성격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라이브가 잘 돼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다 아이돌은 아이돌이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역시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소속사는 믿지 말라 했으니까 일단 그거는 참고하고 감안해서 앞으로도 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의 예전 스토리가 무인도 편이라고 아까 스토리에서 나왔는데 그 무인도 편이 더 궁금해지는 거기서 마야가 얼마나 문제들을 쉽게 풀어 나갔길래 제작진들이 이번에는 마야한테 문제 풀지 말라고 제작진 편에 쓰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한 명씩 가볍게 훑어보자면 치사토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치사토도 똑똑해 똑똑한데 그 희나처럼 남에 대한 어떤 모습이든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좀 돌려 말하는 느낌 희나의 순한 맛?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란 걸 좀 받았고 아야로 넘어가면 연기 거짓말 엄청 못한다 진짜 못한다 라는 거를 아주 잘 알았어요 치가 너무 잘 나 아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아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이러는데 거짓말 진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야 2% 부족한 아야 항상 어 항상 그랬어 항상 아야가 보면은 진짜 열심히는 하는 거 같은데 살짝 아쉬운? 근데 그게 밉상은 아닌 거 고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문제를 찾는 거는 잘하지만 답을 찾는 건 좀 못한다 마지막에 그 재고 랜턴 이거 하나 찾는 거는 잘했죠 마지막 인삿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자 그리고 희나 희나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느낌 근데 이제 남에 대해 조금 궁금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저번 밴드 스토리보다 남에 대해 좀 궁금해하는 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게 좀 더 솔직하게 나와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흥미로웠습니다 아 근데 할로윈 복장 다들 괜찮게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 2부 2부는 어 무사도 무운을 빌게요 순진한 거라고 해야 되나? 진짜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무사도 정신을 갖춘 재밌는 친구다 근데 아까 장갑 보니까 반장갑이라고 해야 되나? 손이 여기만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거 되게 불편할 것 같아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이벤트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이벤트 스토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이나 방송 채팅에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하나하나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유바! 구독과 좋아요는 Killero 구독과 좋아요는시막은 새로운 œuf을 views дополн total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